몰래 넣었다가 걸리면 큰일났어 이거 이마트에서 2만원 넘거든? 설득장 어우 눈부셔 돈까스 잔치 난 완전 냉몸이에요 어? 나 냉몸이 먹을래 냉몸이 먹는다고? 냉몸이, 국물, 비빔국수, 모든 정신 오케이, 콜 오빠, 저기 남은 돈까스 셀프 포장하는 곳이 있다? 그러네 아, 맛있겠다, 정신 감사합니다 비비오토크 얼굴 있으세요? 아, 여기 가운데 놔주세요 냉몸 서비스로 썰어주겠어 와, 엄마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 와, 냉몸이 미쳤다 일단은 푸짐하다 엄마, 이 고추냉이 많은 거 너무 좋아 요트당 맛 봐야 되는데? 아, 너무 맛있어 여기 돈까스 먹고 순심히 단팥빵 하나 더 먹었어 엄마, 나 단팥빵 꼭 먹었어 단팥빵 너무 먹고 싶어서 들어오는데, 그치? 여기 단팥빵이 맛있어 맞아 홍팥이거든? 홍팥이거든? 응 맛있어 난 크림 단팥빵 먹어 그럼 단팥빵 하나, 크림 단팥? 응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엄마, 이 빵 두 개까지 4만 원 두 개 샀어? 예스 야, 아빠 거는? 근데 나눠 먹으면 된대 왜? 다 먹을 거면서, 그치? 따단, 따단, 따단 나도 주지 음 다 먹지 말지 다 먹다 죽지 빨리 주지 음 맛있어 예민해진다 하하하하 음 주인 구간입니다 하하하하 진짜 맛있다, 아빠 맛있지? 응 고소해 응 여기는 트레이더스 킨텍스점입니다 오늘 여기서 쇼핑을 하러 왔는데 진짜 여기 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와보네요 아, 여기 일렉트로마트도 있다 우와 저 캠핑카봐 야, 되게 크다 우와 우와 여기 진짜 과자 천국인데? 완전 대용량이야 내 말이 이거 완전 아니, 이거 유치원이나 애들 많은 집에서는 괜찮겠어 우와, 그니까 아니, 한국 과자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 좋아하겠는데? 그치 트레이드용으로 만든 회사에서 따로 포장을 해서 사는 거야 우와 어, 이거 아빠 좋아하는 거 아니야? 칼몬드? 응 얼마 16,000, 어? 아니네? 칼몬드 12,480원 엄청 싼 거야? 엄청 싼 거야? 이마트에서 그때 2만원 넘어왔잖아 그래 우쨰스까? 엄마가 허락해줄까? 엄마한테 물어봐야 될 거야 몰래 넣을까? 허락할까? 어떨까? 몰래 넣는 거 추천 몰래 넣는 거? 응 아니 일단 엄마가 먼 곳에 있으니까 일단 가져가 아무렇지도 못하게 어때? 몰래 넣다 벌리면 큰일나 이거 이마트에서 2만원 넘거든? 많이 설득증 어떻게 해? 응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오케이 하하하하 넣어, 넣어 아빠 성공? 성공 성공 애플 비는 비트 씨는 캐럿 이게 몇 개더라? 12개를 한번 넣어볼까? 뭐 요즘 핫해가지고 다들 직구 아니면 안 된다고 인플루언서들이 공부하더라고 근데 여기 딱 있네? 유텔라 비스킷? 어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핫해? 개맛일 때 직구를 해? 아, 내 머리에 다들 직구하더라고 이걸로 가지고 직구하더라고? 여기 딱 있네? 엄청 많네? 다들 여기 와서 사세요 응 이게 살이 많이 안 찔걸? 어? 육천 갈루네 이게 뭔데? 이거 얼려서 먹는 거야? 얼려서 먹어도 되고 그래서 쑥 먹어도 돼 아니 근데 아까 우리도 하나 살까? 왜? 이거 누가 먹는다고? 육천 육천 애기들 왜냐 이게 엄마 천연 과즙 무색수 상품이어서 식이섬유 애들꺼는 애들 잘린가봐 엄마 애들 애들이나 카트 다 있는데? 너 애들 안 샀네 아 베이컬이다 우와 맛있겠다 이 베이글 꼭 사야 된다던데 우리 여기서 피자 피자 치즈도 사자 난 모든 음식에 피자 치즈 넣거든? 피자 치즈 넣고 싶은데? 이거 하나 사 치즈? 우리 피 120개짜리 좋다 좋다 우리 피자 치즈도 하나 사자 이건 뭐야? 모짜렐라 모짜렐라 아빠 이렇게 대용량인데 19,000원 밖에 안한다? 아무튼 너는 모든 음식에는 이거 뿌려먹는 거라지 나 진짜 나 밥에도 뿌려먹을 수 있어 나 진짜 밥에도 뿌려먹을 수 있어 예이 미친 거 아기야? 1.2원 와 대박인데? 너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게 됐어 연어봐 나 연어 3,000원인 줄 알았어 맛있어? 그치? 맛살 전복 내장죽? 응 전복이네? 어때? 맛있어? 오 여기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 에어컨이 다 이렇게 치워 엄마는 휴대에 입어야 되겠다 뭐라고? 엄마 냉동도 망이 산다는데 이런 거 망이 사서 믹서기에 넣어서 바나맛인데 냉동으로 바나나가 싸졌다 어? 봐봐 바나나가 싸졌어 5,600원 바나나는 그때는 뒷쌌지 이런 한 볶음에 몇만 원 했어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어 뒷쌌서? 바나나 먹는 집은 진짜 부잣집이었구나 엄마는 박스에 사놓고 먹었어 바나나는 그때 체했잖아 이거 말한 거 아니야? 이거 하나 살까? 엄청 달 것 같아 뭘로 사지? 와 이렇게 남았나? 이게 14,000원 어때? 이거 하나 먹자 엄마 이거 완전 스펀지밥 집같이 생겼다 스펀지? 스펀지밥 집같이 생겼지 아빠 애중이 여기서 알바하고 있어 아빠 이리 와봐 이건 애지고 이건 뒤에 건 중지야 애지 중지 그래서 알바하고 있네 아빠 바지? 어 아니야 아니야 오 7,000원? 이 주차장 내려가는 길에 이마트 24가 있네 여기서 주유하고 가면 되겠다 주유 아빠 쇼핑 끝 아빠 넓은 만큼 귀도 너무 많이 빠진다 힘들지? 우리 뉴털이랑 과자 하나씩 먹고 가자 아 나 이거 먹어볼래 아니 이게 그렇게 핫해 요즘? 직구를 애들이 공부를 할때는? 나 나 나 나 나 여기 이렇게 이쁘게 핫한 너 핫한 애지 먹어봐 먹어봐 안에 누텔라 있지? 이건 진짜 미국 과자다 맛있게 맛있네 달게 여기 고속도로 넓다 아빠 여기 고속도로 아닌데요? 강반도로인데요? 강반도로 넓다 넓지 여기는 매차선이 하나둘 텐데 다 5차선이네 뭐야 팬서비스야? 바이바이 아빠 응? 감자기 전에 배고파서 아까 사온 걸로 한번 만들어 먹어볼까? 불랭 미숫가루? 응 하나 만들어주라 오케이 우유 넣어서 먹자 나도 우유 신나지? 응 두 스푼씩 넣으면 되겠지? 응 두 스푼 넣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한 컵 입으면 돼 아 맛있겠다 대신 다른 거를 첨가하면 안되지 응 아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우수해 응 맛있지 맛있다 맛있다 적당하게 달고 딱 좋네 딱 좋지 응 아침 대용으로 먹어야 되겠다 그러게 맛있다 맛있다 이거 먹고 우리 꿀잠 자자 날 잘자 날 중지도 잘자 애지도 잘자 애지도 잘자 고맙습니다 안녕